폐가 두려우면 이거 잡아야되요 지금 무근 어떻든 여기 6점을 잡으러 온겁니다 그리고 백은 별로 피해 없이 깔끔하게 살아야 됩니다 천천히 수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아까 붙잡아서 사보았으면 훨씬 더 배기 행마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 고민을 하네요 지금 수습하는 수를 여러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수습하는 수를 여러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수는 역시 느는 수에요 여기를 이제 막고 빠져서 폐를 들어가는 수단과 여기 받아주면 이쪽 선수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깔끔하게 수습이 된 겁니다 인공지능은 여기서도 흑은 여기를 지켜서 이쪽 폐를 승부로 가라고 합니다 다시 꺼내요 어쩌면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잡네요 쓰레기 맥그릇이 제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요 집차이가 약간 벌어졌습니다 베개에 사는 자세가 좀 나쁘다는 얘기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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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